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즈니가 촬영을 시작하며 팬들의 이목을 모은다 손석구는 임지섭 대의 연기를 위해 실제 자신이 나온 소대장을 찾아가는 열정까지 보였다 손석구는 소대장께 찾아가 어떻게 하면 더 간부처럼 보일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도움을 받았다며 감독님도 내가 알아온 정보를 해도 좋다고 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지섭은 극중재백산보병사단 헌병대 헌병대장 보좌관으로 진급을 위해서라면 포상휴가를 나간 병사를 휴가지에서 바로 타령병을 잡으라고 차출할 정도다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즈니의 캐스팅과 대본 리딩 현장이 공개됐다 넷플릭스는 공식 캐스팅을 발표하며 배역은 시즌1에서 활약했던 배우 정혜인, 구교환, 김성균, 손석구가 그대로 나오게 됐다 dp는 뛰어난 완성도와 연기에 깊이 있는 연출로 공개 후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안타깝고 충격적인 엔딩으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음 시즌을 애타게 기다려왔다 시즌2에는 지즈니, 김지연이 새롭게 합류한다 다만 시즌1에서 조석봉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배우 조연출 캐스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석봉은 안주노를 챙겨주던 맞선임이다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적 불안정을 보이며 결국 타령 후 안타까운 선택을 해 군병원으로 이송되는 인물이다 타령병 체포조라는 신선한 소재와 매력적인 캐릭터, 부조리한 체제에 대한 통열한 메시지를 전했던 dp는 지난 제5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시즌1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를 펼칠 시즌2의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확인하기 위해